경성 바닥 이적듯이 뒤져서 어떤 놈 짓인지 찾아내. 지금 네 동생 되게 바쁠 거야. 왜 저 땅에 내게 앞으로 복숨을 거라! 나도 살고 싶어서 내가 이기면 제 수명 돌려놔. 조선의 정신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. 도저히 안 되겠다. 우리 같은 편이잖아. 내가 도와줄게. 이 중에 몇 놈이나 살아나가려나. 비터지는 밤이 될 테니까. 하루종일 나아들은 5분에 10분에 20분에 21분에 15분을 들어. 저는 6분에 15분이나 10분이 30분 그니까.